셔플 리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재즈라는 장르, 스윙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리플렛, 사면음이라고 따는데 이 세잇단음표가 기반으로 돼서 만들어진 리듬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8분음표, 4분음표, 16분음표 이런 스트레이트 계열, 딱딱정직하게 떨어지는 그런 음표와는 사뭇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4분음표 같은 경우는 한 박자씩 가지고 있고 8분음표는 그 한 박자를 반으로 쪼개서 산수로 따져도 정확하게 박자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트리플렛 음표의 음값을 보면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누어 놓은 거기 때문에 2를 3으로 나누게 되면 0.33333 끝이 없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사람이 정확하게 연주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초반 기본 리듬을 연습할 때는 메트로놈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감각을 계속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트리플렛으로 이루어진 리듬. 대표적으로 스윙인데 스윙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을 한마디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닫히는 게 아니라 이 형태에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원 투 앤 쓰리 퍼 앤. 이 음표가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듬이고 가볍게 스윙을 보여드리면 이게 스윙 리듬이라고 볼 수 있는 리듬인데 셔플 리듬은 이 스윙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진 리듬이에요. 이 스윙 리듬에 조금 더 백 비트의 느낌이 더 강조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스윙 패턴 이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트리플렛에서 가운데 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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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트리플렛에서 2를 다 덜어낸 거 그래서 1 3 1 3 1 3 1 3 1 3 이게 반복되는 게 이제 기본 우리가 말하는 셔플의 가장 기본 형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트리플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트리플렛 간격을 따로 연습해놓지 않으면 스트레이트 계열도 아니고 트리플렛 계열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비트가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 셔플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손 모양도 있고요. 똑같은 손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템포가 빨라졌을 경우 그럴 경우는 똑같은 손목의 움직임을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버거운 그런 템포가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운, 업 이런 식으로 가는 모울러 테크닉을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 모울러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동작으로 두 개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스트로크 할 때도 일단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틱을 들어 올려야죠. 올리고 치고 그리고 다시 올릴 때 톡 건드리면서 올라가는 이 동작 큰 모션으로 봤을 때 동작은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의 소리를 내는 그렇다고 두 개의 소리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올리면서 톡 건드리고 올라가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겠죠. 이렇게 내리치는 거보다 톡 치는 거는 당연히 볼륨이 좀 작을 수밖에 없고 보통 이게 8비트 쓸 때도 적용이 되는데 제가 모울러 테크닉 다운업을 이용해서 한 번 8비트 리듬을 쳐볼게요. 이 방식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어져 온 방식이고 요즘에도 이 다운업을 이용해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비트를 조금 더 악센트를 줘서 조금 더 찰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통 요즘에는 다운업으로 8비트 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같은 형태로 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템포가 빨라지면 어쩔 수 없이 적용시켜야 되는게 이 모울러 테크닉이에요. 빨라지면 아까도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손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팔 빛을 쳐도 모션도 확 작아지고 플레이 자체가 어려워지는 템포가 있어요.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래서 이 다운업 테크닉을 잘 활용을 하면 어차피 한 동작으로 두 가지의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른 템포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16비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모울러 테크닉이 없이 그냥 똑같은 형태로 스트레이트 형태로 만약 치게 된다면 저는 벌써 이 템포부터 되게 버겁네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목 이 모울러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치면 훨씬 더 빠른 템포에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여유롭게 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모울러 테크닉은 손뿐만 아니라 이 킥, 더블킥 밟을 때도 적용이 돼요. 되게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어차피 오늘은 셔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모울러 테크닉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셔플을 이제 여기서 트리플렛에서 2가 빠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걸 치실 때 손목을 활용해서 치시는 거 첫 번째는 다운, 업, 다운, 업 이게 트리플렛 간격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일단은 이 다운, 업, 다운, 업 이거에 조금 집중하시고 이 트리플렛이 가지고 있는 그 리듬감 따 따 따 따 따 뭔가 부점이 붙는 듯한 셔플이라는 뜻을 단어상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뭐 질질 끌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셔플 치실 때 이 트리플렛에서 그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 통통 치는 이 바운스 감각을 최대한 많이 하이햇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메트로놈을 일단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귀로 듣기에는 비교적 잘 맞아 떨어진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람 귀가 또 그렇게 정확한 편이 아니에요 또 지금 연습했던 것도 녹음을 해서 이 메트로놈 이 간격에 딱 맞는지 또 보면 어긋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약간의 차이로 타이밍들이 비껴나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덩어리가 되면 뭔가 좀 더 어수선한 정리가 안 되는 듯한 그런 지저분한 리듬이 또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간격을 연습하실 때 하나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아까 셔플은 1, 2, 3, 1, 2, 3 반복해서 2가 다 빠진 형태 1, 2, 3, 1, 2, 3, 1, 2, 3, 1, 2, 3 여기서 2를 아주 작은 볼륨 고스트 노트라고도 하죠 그거를 왼손 스네어로 한번 채워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손 구성이 아래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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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게 절대 사면음치는 게 보면 아래랄 에랄 아래랄 에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셔플 연습하실 때는 LRL 이 패턴이 없어야 돼요 여기 없이 그냥 RLR만 계속 반복되는 형태 그리고 사면음을 이런 연습들은 뭐 평상시에도 한두 번씩은 해보셨으니까 사면음에 대한 간격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상태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비교를 해보면서 어색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없애는 거죠 그럼 다시 RLR, LRL을 반복하고 그 다음은 RLR만 반복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오른손이 그대로 하이셋으로 가면 똑같은 형태를 다시 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번에는 셔플을 위한 연습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도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정확한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하셔야 돼요 왼손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하이햇으로 했을 때보다 왼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트리플렛이 진행되는 느낌을 내가 몸으로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이 간격이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왼손 연습하셨던 것도 그냥 연습을 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적으로도 고스트 노트를 충분히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그냥 기본 셔플 리듬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방금 했던 RLR 요 고스트를 간간히 섞어보면 예전에 강수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드럼을 8비트 16비트 이런 펑크 개통 펑키한 그런 리듬들은 아주 잘 치는 학생들도 셔플을 막상 쳐보라고 하면 제대로 손모양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었는데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손모양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모울러 테크닉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나오는 그러다 보면 이 부점이 너무 그 과한 거죠 듣기에 그냥 가볍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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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분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모션 자체가 너무 오버가 되면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모션 자체가 커지면 당연히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볼륨 자체도 더 커질 뿐더러 너무 크게 치고 이제 다음 거 올라갈 때 툭 치는 거는 이 강약 차이도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소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좀 다른 느낌 그리고 너무 과한 모션에서 약간 약간씩 삐긋삐긋하는 타이밍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셔플의 느낌이 좀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셔플의 느낌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실 때 다운업 모션을 손목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저희가 흔히 편하게 치는 걸 탭 스트로크이라고 하죠 탭 스트로크 힘 안 들이고 그냥 가볍게 손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치는 느낌 요 느낌을 가지고 그냥 다운업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탭 쳤던 느낌이 다운해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강하게 치는 게 아닌 가볍게 건드려주는 느낌 그리고 업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가볍게 그냥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요 모션 자체가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하이핵 간격이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트리플렛 음표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킥 패턴을 또 연습을 따로 하셔야겠죠 경우의 수 연습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특히 이제 교회 찬송과 같은 경우는 셔플로 진행되는 리듬들이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할 때 굳이 킥을 다양하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역동적이고 리듬감이 좋고 좀 안정감 있게 가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킥을 계속 원투스리퍼에 지속적으로 밟아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플이라는 리듬은 재즈, 스윙에서 이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윙에서도 원투스리퍼에 킥을 밟아주는 그걸 이제 페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페터링이 들어가면 훨씬 음악이 안정감이 생기면서 뭔가도 흥도 돋고고 여러가지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셔플을 하실 때도 이 원투스리퍼를 스윙에서 페터링처럼 그렇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정말 안정감 있게 쭉 흘러갈 수 있는 지루하지도 않아요 또 원투스리퍼 계속 꽉 채워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킥을 다양하게 바꾸지 않아서 다이나믹이 형성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절대 없을 거예요 이 원투스리퍼에 계속 킥을 넣으면서 아주 기본 그냥 투퍼에 스네어 떨어지는 기본 셔플 형태 요것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간간히 그냥 사면음 형태로 된 가벼운 그런 피린들 요 정도로만 연습해서 일단 곡 전체의 흐름이 매끄럽게 갈 수 있게끔 그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일단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3,4 1,2,3,4 투퍼에만 킥을 넣어서 셔플 연습하는거 요거 먼저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퍼에 계속 킥 넣는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타이밍이 투퍼 부분에는 하이엣 스네어 킥이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어... 지저분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투퍼에 딱 이 세가지가 합쳐질 수 있게끔 일치될 수 있게끔 그런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줄을 찬양 모든 맘물들은 줄을 찬양하라 왕의 왕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스트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줄을 찬양 모든 맘물들은 줄을 찬양하라 왕의 왕대신